자 오늘 할 게임은 자 오늘 할 게임은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입니다 잠깐만 캐릭터도 다른 애들도 많은데 키무루 마다리 쿠로미 텐가이 타르카 이마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옆에 스마트 얼굴 커스텀 뭐냐고 아 내 얼굴대로 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 이거면 돼 뭐야 그나마 이거 정상적인 사진이 없어 카페에도 신기하네 사람 얼굴로도 되고 생성 아 뭐야 이게 나라고? 느낌이 있다고? 왜 이렇게 얼굴 부었냐 이게 나래 일단은 솔랭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데모 테스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네 빨간색이 사람들이 고르는데네 사람 좀 없는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막 고를 수 있네 뭐야 시작이야? 주소 주소 템 주소 무기 무기 무기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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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석국 먹었다 엉거리 하나 먹어 아 이미 여기 들어갔네 들어간거죠 강해진거죠 강해진거야 어 파템 파템 대포로 바꿨어 흰색 버리고 이번들 누가 했잖아 난리났고 망거지라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잠깐 저 준비가 안됐어 아아 미쳤어? 아 와이어 와이어가 스턴이구나 어 이거 먹는거 되게 오래 걸리네 황 쓰러다다 아 아 와이어 몇개야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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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아 저 기술인가? 하아씨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 첫판에 1등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으하하하하하 뭐야 점수 하나도 안올랐어? 브론즈5 맨 마지막인데 장난해? 오케이 이제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장난 그만치고 어 빨리 파밍 파밍부터 어 와이어 와이어 필수 싸우면 딸피 되는데 그것을 노리는게 역시 베스트가 아닌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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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마저 난리났네 지금 벽 사이를 두고 얘 죽을려고 황 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흥 저기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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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3 3명이다 3명 아까 보셨죠 적당하게 피를 대충 맞춰주면 된다 저놈도 내수법 쓰네 오 봤죠 피좀 볼까? 둘다 피 없이 오 해보이겠다는건가 컷! 4연승 기력거 암조패 1800원 너무 구시고 비열하다고? 하하하하 강호의 세계에 비열한게 어딨나 여기서 뭐하나? 앞에서 누가 싸우나본데 어? 에잉? 뭐야 저 용 저 뭐야 저놈 뭐하는거지 저거? 왜 여기 보고있어? 저게 자기장이라고? 아하하하 자기장 좁혀든다고? 아 저놈이 자기장이구나 하하하하 아이씨 뭐 쏘는줄 알았네 진짜 저 밑에 싸우는데 위에도 한놈있어 난리났다 저 뭐야 저 연락 큰거야 저 소리구나 야 저거 뭐냐? 이상한거 타고 다녀 에잉? 뭐야 wed 아 스톱 안다하하하하하하하하핳 아아 쟤 뒤에 있었는데 피가 많네 없을줄 알았는데 좀 치네 이친구 아 나 비열하게 잘 올라왔는데 그래도 나 킬 많이 했어 아 온킬 했어 아 원 여기 앞에까지 줄어들었다 지금 오른쪽에 맵 보시면 진짜 이건 무조건 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크기다 와아 이거 저기있다 저기 저 한명 보인다 저기 한명 봤어 으하하하 아니 무슨 맹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그렇지 3명나면 은신캐가 괜찮을지도 걸려도 은신하고 있다가 채팅되는데? 흐헤헤 저기서 물음표 하고 있는데 싸운다 저기서 붙었다 둘다 저기있었어 바로 한명 튀고 와이어로 스톱 매긴 다음에 배돌 자 오오 창 반피 받았어 페링 성공이지 이거 아니 전투 왜이렇게 잘해 어 걸렸다 이거 오오 페링 한번더 성공 죽었다 잡미나 문제는 이 다음꺼야 안잡혔어 어디갔어 튀었어 이걸 사네 왼쪽에 왼쪽에 아 이게 딸피로 사네 어떻게 도망갔지 와이어로 도망갔나 왼쪽 온다 왼쪽 마무리 시킬라고? 마무리 안시키는게 좋을거 같은데 뒤에 뒤엔놈부터 피없는 놈 다구리 당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피없는 놈이 죽는거거든 어 힐 바닥 자 자 이제 없습니다 자기장 쟤는 안싸우고 쟤는 위에는 둘만싸워 쟤는 쟤는 어부지리 노리는거 같은데 자 우상 깔았어 저거 불같은거 뭐냐 화염방색이네 와 화염방색이 뭐야 한명 또 어디갔어 와 이거 뭐 피말리는 눈치작전이네 서로 딸피되면 죽였는데 전설무기허방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우어어 어어피쌉이 그거따 얘 아수란가 뭔가 그거 금강 저거 변신했어 변신했어어 영 maar menos 어떡해 같이 맞아라 그냥 화염방색이 같이 맞아 히히히częse 연락컨대 느려가지고 못mat추는거 아냐 금강한테 무조건 어 얘 피없다 금강 피없어 화염방사기 히잇퐁뛰이 한놈 잡았어 근데 하나 죽었고 이제 다 킬이네 어 난 아까 요킬이었는데 오 죽나 어 넘어뜨리고 모아서 아이씨 힐 힐바닥 안으로 들어가고 힐 되게 많이 차는데 오오오오오 페링 실패 접촉 페링 헤딩 아이고 모아서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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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아아 힐에 너무 의지했다 크으 이렇게 가네 마지막 이 사람이 이겼는데요 대충 어땠는지 아셨죠 자 지금 이 게임 지금 스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스팀에서 무료 테스트 할 수 있구요 지금 정식 오픈은 8월초라고 하네요 정식 오픈은 8월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엑스포 여기서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공식 카페 가셔서 자세한 이벤트 참고하시구요 아무튼 나라카 재밌어 보실분들은 스팀에서 네모버전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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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